오늘 저는 실질적으로 밥 존스에서 어떤 그런 아까 테크니컬 솔루션이란 그런 4가지 키워드 중에 테크니컬 솔루션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것들을 밥 존스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슬라이드가 좀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부분에 학교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응용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시간들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2019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딱 3년 꼬박 2년을 채웠죠. 꼬박 2년을 채우고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 학교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교육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은 어떤 대안적인 선택이었지 온라인 수업이 어떤 메인으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던 것들이 대안이 되었고 온라인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정말 팬데믹 맞이하면서 갑자기 온라인으로 줌 수업을 실시간으로 해야 됐고 그게 준비가 안 된 또 공립학교들은 막 EBS나 심지어는 유튜브 영상들을 막 수업 시간에 보여줘서 초기에는 막 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양질의 컨텐츠도 준비가 되고 또 선생님들도 온라인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만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온 시간이었다면 밥 존스는 이미 이런 것들을 예견하지는 않았겠지만 많이 준비를 해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까 우리 인세진 대표님도 언급을 했듯이 미국에서 이 온라인 프로그램, 밥 존스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학교들한테 도움이 되었고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온라인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는 미국이었는데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갑자기 학교들이 문을 닫는 팬데믹 상황이 됐을 때 선생님들도 학교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학교들을 위해서 CCO라고 불리는 우리 밥 존스의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오픈을 했어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교육으로 온라인 컨텐츠가 있으니까 학생들을 좀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라고 오픈했을 때 그렇게 한 학기를 활용한 뒤에 아까 언급하셨던 창고가 비는 일이 벌어진 거죠. 분명히 출판사 입장에서는 올해 여름에 얼마큼쯤 나가겠구나 생각해서 책들을 인쇄를 해놨을 텐데 그걸 넘어서버린 거죠. 한 학기 동안 이 책을 사용하면서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서 이 책의 가치들을 더 많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경험하게 된 어떤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 존스 본사에서도 좀 더 많이 투자하고 좀 더 이 테크니컬 솔루션 쪽에서 좀 더 어떤 그런 기준의 좋은 책들을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더 잘 만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아까 우리 교감 선생님, 마이클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사의 역할에 대한 어떤 일반론적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이 글을 언급한 분은 크리스찬은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어떤 논문 속에서 나온 글인데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점점 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교사의 역할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에 그렇게 전달자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지식의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반 학교에서도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학교들은 벌써 이미 지식의 전달자뿐만 아니라 소명,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미 우리 기독교 학교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성경적 세계관, 이 두 균형 사이에서 어떻게 교사들이 또 학교들이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답을, 답까지는 아니겠지만 대안을 또 하나의 선택지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기독교 대안학교에 관련된 분들이죠. 기독교 대안학교. 또 좀 더 나아가면 국제학교라는 어떤 틀도 있겠죠. 학교와 교회, 교회와 학교. 저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적어서 그 아쉬움 때문에 학교를 교회처럼 하고 싶다. 매일 모이는 교회처럼 학교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로 학교를 설립했었죠. 그런데 학교는 두 학교와 교회의 역할, 두 역할을 전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험적으로 학교로 모였는데 아까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라고 말씀을 아까 언급하셨고 두 번째로는 학교의 본연의 목적인 지식을 또 잘 전달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실제로 학교의 선생님들을 만나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 균형 사이에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도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로 해서 성향이 모호해지면 그냥 교회인 거죠. 매일 모이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그냥 즐겁게 교회로 학생들이 매일 모이는 교회라면 즐겁고 선생님들도 즐겁고 학생들도 즐겁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행복하겠지만 지식에 대한 학교의 역할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고 우리 인세진 대표도 언급했던 밥 존스의 네 가지 가치가 있죠. 성경적 세계관, 학문적 경쟁력,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네 번째가 테크니컬 솔루션이에요. 그 테크니컬 솔루션을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에듀테크라는 단어로 좀 많이 써요.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 여겨서 우리나라 합성어를 만들기를 좋아하잖아요. 에듀테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그냥 에듀테크라고 언급을 해봤어요. 밥 존스가 준비하고 있는, BJ 프레스가 준비하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에듀테크가 있어요. CCO, TTO, 텍스트북, 허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한번 짧게 언급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CCO는 크리스탄 클래스틸룸 온라인의 줄임말으로서 K4부터 G12까지 전 과정의 교과서를 우리가 출판하고 있잖아요. 이 전 과정의 출판사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 다 저희가 녹화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학교용보다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DVD로 제작해서 오지로 나가는 선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DVD를 제공하고 학교에 못 나눈 환경에서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인데 그게 미국의 홈스쿨링 각 가정에서 공립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또 적당한 기독교 교육이 근처에 미국은 크니까 나라가 그렇게 없는 가정에서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홈스쿨링의 교재로 또 이 영상들이 활용이 됐고요. 이렇게 좋은 교재들을 영상들을 이제는 학교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LMS라는 그런 학습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에다가 이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일매일 수업해야 되는 진도 시험 보는 것들을 그렇게 구성해놓고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학생이 수업을 잘 하고 있는지 원래 계획된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 또 코멘트도 달아주고 시험 본 거 채점도 하고 이런 시스템 내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대학이나 여러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처럼 완벽하게 지금 구비가 돼 있는 게 이 CCO입니다. 먼저 영상을 좀 미국에서 만든 영상을 좀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좌로 수업을 보겠습니다 The Streaming Video option, also known as Option 1, provides online access to BJU's extensive selection of video courses via Streaming Video. This option is ideal for schools that want to simply utilize the BJU Press Distance Learning video lessons and is perfect for the teacher replacement or in smaller school scenarios. With CCO Streaming Video, schools can offer instruction in courses even if they don't have a qualified instructor. Multiple students will watch one video display under the direction of a facilitator who can manage the students, prepare grades, and record assignments. One facilitator can oversee multiple courses and multiple grades. Required additional materials such as answer keys, record of grades, tests, quizzes, activity pages, charts, graphs are available online and can be printed and distributed by the facilitator. The school just needs a high-speed internet connection for the streaming video. For schools without access to reliable, high-speed internet connection, they can purchase the same video content via BJU Distance Learning courses on DVD. The Christian Classroom option, also known as Option 2, provides a full online course experience for each student. The student enjoys individualized pacing, online assessments, e-textbooks, and more. Each student receives a personal login and all available e-textbooks for the course purchased and can complete most work from school or home. With anywhere, anytime access, students follow the online course syllabus, watch instructional videos, and complete online assessments. Since the student works at his own pace, he has the flexibility to schedule classes around other school activities. The student experience is similar to what thousands of home study distance learning students participate in, but under school direction and oversight. With the Christian Classroom Online Program at BJU Press, your students can learn from excellent teachers from anywhere and on your busy schedule. Our goal is to bring the best elements of the classroom and the internet into one easy-to-use platform that can be accessed from anywhere. Talk with your territory sales manager. Talk with your territory sales manager. Talk with your territory sales manager. And they have to bring the same goals together. 개인 아이디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그 다음에 자기가 정해진 순서가 분명히 있고 정해진 일정이 있지만 좀 더 반복해서 듣고 싶으면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이전 과목을 한 번 더 이전 챕터를 듣고 싶으면 더 들을 수도 있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듣고 싶으면 더 빨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어떤 학습 능력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개인 아이디가 부과되는 그래서 개인 단말기에서 접속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에서는 퍼실렉테이터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같은 시스템 내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학생들이 로그인하면 보여지는 어떤 첫 번째 화면인 거고 지금 예시로 6학년 학생들의 영어 같은데 79일째는 뭐고 그 다음에 80일째는 비디오 영상을 보는 거고 비디오 영상을 클릭하면 이런 영상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선생님들의 페이지인데 선생님들은 각 학생별로의 그런 학생 그런 관리를 온라인 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활용도는 나중에 다 모아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두 번째는 TTO입니다. TTO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들은 지금 활용학교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번에 브로셔를 새로 만들면서 보물창고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제가 선생님이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사이트가 준비되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Teachers Tools Online 선생님들을 위한 사이트예요. 선생님들이 BJP 교과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학생용 에디션이 있고 교사용 에디션이 있잖아요. 그 교사용 에디션이 다 PDF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자료들 그 다음에 수업할 때 교사들이 PPT를 막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PPT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도 되지만 그 만드는 시간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 학생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교과서를 쓰는 학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아이디 제한도 없어요. 학교에서 다섯 개의 아이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다섯 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학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어드민 아이디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는 본사에다가 우리가 어드민 아이디를 받고 우리가 몇 명의 선생님들을 아이디를 발급하겠다고 하면 그 다섯 개를 원하면 그 다섯 개의 선생님들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어드민 아이디를 발급을 해드려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활용이 아직 안 되는 학교에 있다면 꼭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미국의 영상 설명을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This is why I became a teacher. The energy, the mentoring, the students. I definitely did not become a teacher for this. Writing tests or making powerpoints. Mr. Phillips! Guys, can you give me just two minutes? Teacher to teacher, wouldn't it be nice to have an assistant so that you can focus on what matters most? Well, that's why I use Teacher Tools Online by BJU Press, the digital assistant for teachers. Teacher Tools Online saves me at least an hour every day. It's an online resource library that matches with our textbooks to provide powerpoints, tests and quizzes, lesson plans, visual aids, lots of videos, and it connects you with teachers across the country so you can compare notes. When I log in and click resources, the portal lets me quickly navigate through my courses. Now, I'm a huge American history nerd, so let's go there. It's my favorite class, and I'm always looking for new ways to teach it. Tomorrow, we've got the Battle of Gettysburg, and I'd still like to find a short video to show in class. I'll open the Teacher Resources tab, Chapter 14 video, and here we go, a five-minute video ready to play. This will really draw in my visual learners well, and the nice thing is, I didn't have to spend 30 minutes looking for it. Now, we also have a quiz, so I'll open the Exam View test bank, pick five questions, check the PowerPoint for lecture, and done. Now, of course, I'll want to tweak all this, but it's so helpful to have most of it done already. The PowerPoints especially are so much better than anything I'd have time for, and everything is created by teachers for teachers, so I know I'm getting top-quality content and assessment for my students. Last thing, look at this. Shop Talk. It's an online community that lets me find other American history nerd teachers at Christian schools across the country to trade ideas. For example, I wanted to do this cool Civil War primary source assignment, but I couldn't figure out how to structure it. I posted it on Shop Talk, and another teacher from a different time zone who had done a similar project jumped in on the thread, gave some fantastic pointers, and the assignment turned out exactly as I hoped. Everything's online, of course, so I can work off-site. At the end of the day, it's connection with my students that keeps me excited about teaching. Teacher Tools Online just lets me do more of that. It's my digital assistant, so I can focus on what matters most. Hey, come on, Mr. Fields, come on. Thank you. Thank you. It's a TTO. TTO 화면, 선생님들의 아이디로 들어갔을 때 첫 화면입니다. 몇 학년의 어떤 과목의 어떤 에디션, 이전 에디션의 데이터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디션의 챕터를 고르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그런 파일들이 보입니다. 파워포인트, 교사용 책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도,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클립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내용을 고르면 다운받을 수 있는 건 다운받아서 쓸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고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다 다운받아서 그리고 수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CO 말씀드렸고 TTO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텍스트북 허브를 말씀드립니다. 이건 작년 7월부터 런칭된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두꺼운 종이책뿐만 아니라 이 텍스트북이 제공되고 있었어요. 모든 과목은 아니지만 이 텍스트북이 만들어져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종이 교과서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 텍스트북은 잘 활용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텍스트북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북이 있지만 그건 본인의 태블릿이나 PC 단말기 내에서 일방적으로 나 혼자 보는 텍스트북이라면 텍스트북 허브는 교사와 학생이 그다음에 그 클래스가 허브라고 말했잖아요. 이 안에서 함께 모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텍스트북을 보는데 학생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교사와 모든 클래스의 학생들이 각자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하이라이트를 치면 학생들의 화면에서 또 하이라이트가 보이고 선생님들이 막 하다가 이 부분에 퀴즈를 내면 학생들이 자기 단말기에서 그 퀴즈가 보이기 때문에 바로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수업하다가 아이들이 질문할 때 손 들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퀴즈를 남겨놓으면 또 선생님이 그게 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교실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각각 집에 있는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용으로 실시간 수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까 CCO는 어싱크로노스 수업이잖아요. 그냥 녹화되어 있는 수업을 학생들이 이미의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들으면 되는 건데 싱크로노스의 수업의 장점이 있죠.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을 페이스트 페이스로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텍스트북 홈프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하는데 각자 페이지 몇 페이지 펴라 할 필요 없이 이 안에서 텍스트북도 워크 텍스트까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까지도 이 안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작년 7월에 런칭이 됐고 아직 많은 책들이 올라가 있지 않고 계속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더라도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게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북 허브에 대한 소개 영상은 있는데 그거는 bjpress.com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스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디지털 기술들로 만들어진 솔루션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cco 온라인 수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이클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좋은 교사를 뽑는 거였잖아요. 좋은 교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만 좋은 교사 비브리컬 월드뷰가 좋은 교사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이 학습적 가르침에도 뛰어나야 되겠죠. 둘 다 겸비해야 되겠죠.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기독교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물론 비브리컬 월드뷰가 중요하지만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cco 프로그램들이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도움을 될 건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학교를 갖고 있지만 온라인 스쿨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공립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 cco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갖추어져 있는 학교 학교 시설이나 또 훌륭한 선생님들을 잘 갖추고 있는 학교들은 이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다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 학교를 시작하는 학교 아직 캠퍼스도 크지 않고 기존의 교회 건물이나 이런 본인의 어떤 작은 시설에서 어떤 온라인 학교, 기독교 학교에 대한 가치를 너무 구현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이 온라인 시스템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주위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기독교 교육, 학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국제학교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너무 막연한 거죠.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들을 다 모든 학과목의 교사들을 다 채용할 필요 없이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한 명의 포실레이터가 여러 개의 과목 또 여러 개의 그레이드를 동시에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고요. 이미 또 양질의 그런 온라인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떤 캠퍼스를 크게 학교 임대해서 하는 거 부담을 초기에 좀 줄이면서 재정적 부담을 좀 줄이면서 학교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도움도 되겠고 그 다음에 물론 교과서가 좋고 티처스 에디션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연구하면 정말 지필 목적에 맞는 성경적 세계관을 잘 담고 있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지만 이미 그것들을 고민하고 같은 지필진들과 함께 모여서 영상을 찍은 그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잘 활용하면 학생들한테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전달할 수 있겠다. 이게 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조수단으로도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설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미 잘 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입니다. 선생님이 모든 내용들을 너무 잘 가르칠 수 있지만 학생들은 또 학생들 나름의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영어에 대한 수준 차이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100% 똑같이 수용하는 거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 학습이 필요한다거나 영어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영어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이 온라인 프로그램에 온라인 수업의 아이디를 지급을 하면 그 학생들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수업 미국 선생님들이 한 수업은 어떻게 돼 있을까 하면서 다시 들어볼 수 있고 그 학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습 또는 복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 이 아이디를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싸지 않고요. 그다음에 전체 과목을 다 들을 수도 있고 한 과목, 특정 과목만을 가지고 여덟 과목, 아홉 과목 이런 게 아니라 피직스 한 과목만 너는 들어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한 과목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그레이드랑 관계없이 나는 9학년인데 7학년 거 조금 나는 오히려 한 5학년 거 좀 쉬운 영어의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매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국제학교입니다. 이미 이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시작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프라인 우리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처음에 언급했듯이 처음 시작 단계에서 아직 캠퍼스가 있는 학교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국제학교부터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LMS라는 그런 시스템 내에서 이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원격으로 다 학생들의 진도 및 학습 이해도까지도 다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 학교들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것으로 지금 학교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히 그냥 어떤 학습적인 능력만 이것을 통해서 그냥 제공하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좋은 기독교 교재로 만들어진 온라인 클래스로 학습적인 그런 팔로잉은 이걸로 진행을 하고 우리가 학교를 하는 본인의 목적은 얘를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학생들을 성장시키겠다는 본인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른 수단으로 집중할 수 있죠. 온라인 수업은 이걸로 하고 내가 만약 교회라면 교회 목사님이라면 본인의 교회 학생들을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적인 수업을 하고 다른 목사님과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은 또 다른 모임을 통해서 다른 수업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에 관심 있는 교육을 꼭 하고 싶은 그런 소명을 가지신 분들이 쉽게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저희가 각각 학교에서도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연합체를 구성을 하려고 해요. BJP Korea 본사, 저희 한국 대표가 그런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각 학교들이 하지 못하는, 각 학교들이 자체의 노력으로 하기에는 조금 투자도 필요하고 여력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본사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특강 같은 거, 경진대회 같은 거, 연합 캠프 같은 거를 저희가 온라인 학교들을 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면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어떤 한계를 우리가 모여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으로도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BJP Korea 저희가 원래 저희의 목적은 한국에 있는 기독 학교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까 영상에서도 미국 디렉터라고 말했듯이 저희는 유통회사는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BJP 프레스 책들을 유통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건 유통을 잘하고 책을 많이 팔아라는 게 아니라 물론 책을 팔아야 되겠지만 그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와 선생님들을 더 잘 도와라라는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 개별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라. 각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뭔지 우리가 파악하고 도와라. 그리고 그 본사에 미국 본사에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소통하면서 그것들을 같이 해결하자. 그 목적으로 저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학교와 저는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블로그에도 저희 밥전스 코리아가 이렇게 있다고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개인 엄마들한테서 전화가 많이 와요. 신앙적 양심으로 일반 학교에 보내기는 너무 어렵고 애들이 일반 학교에 가서 나쁜 습관과 나쁜 언행들을 배우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배우고 미디어에 노출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막상 추위에 좋은 기독교 학교는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홈스쿨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스쿨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보급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전에 또 많은 학부모들이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좋은 학교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온라인 학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리지만 막상 선택에, 막상 마지막 선택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셔요. 공립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큰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결정을 좀 미루시기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건 거죠. 현실적인 고민인 거죠. 우리 자녀가 일반 학교 단인이라고 영어가 좀 부족한데 국제학교를 바로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미국 밥전수 책 보니까 영어가 타고 되게 어려워 보이는, 엄마들이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들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또 갔다가 몇 달 만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또 공립학교로 와고 아이들한테 이런 혼선을 주는 게 부모 입장으로서 결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라는 말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애프터스쿨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립학교에 다니고 방과 후에 학원 갈 시간에 저희 CCO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먼저 미국 교과서, 먼저 밥전수 교과서를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체 과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어와 미국 문화와 기독교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특정 몇 과목을 선택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먼저 이걸 경험할 수 있으면 이 학생들이 상위 학교에 진학할 때 아니면 그것들을 1년쯤 하다가 국제학교로, 저희 기독교 국제학교로 시프트를 할 수 있는,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으로 이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 대한 두려움, 학교 이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조금 이것들에 대해서 빨리 오픈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이것들도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각 학교에서도 주위 교회 교인이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주위 마을의 학생들에게 이 서비스를 여력이 된다면 이것들을 오픈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들을 보충해서 또 가르쳐야 되는 튜터가 필요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냥 학교의 역할은 이 학생들이 제공된 시간에 제공된 진도를 잘 나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주면 그 정도의 역할로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런 온라인 학습지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처럼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Q&A를 좀 하려고 시간을 조금 진도를 갔거든요. 빨리 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 서비스 외에 기존에 우리 학교를 하시면서 또 책을 미국으로 주문하면서 아니면 밥전스 이런 책들을 쓰면서 궁금하셨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질문을 받고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코스를 하고 있는 거 우리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사례하고 만약에 집에서 홈스쿨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러면 한번 그런 예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CCO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개인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개인 자격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건 학교에서만 서비스가 돼요. 만약에 어떤 부모님은 저는 저희 자녀를 직접 케어할 수 있어요라고 CCO, 온라인 프로그램, CCO라는 용어는 모르고 밥전스 책으로 온라인 교육을 홈스쿨링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미국 본사의 홈스쿨링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건 한국에서도 직접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요.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직접 케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온라인, 지금 CCO라고 말하고 있는 온라인을 저희가 한국에 소개한 것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다른 기관에서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활용하는 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잘 하고 있는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보조수단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온라인 학교, 방과 후, 학습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을 한 거지 기존에는 온라인 학교보다는 보조수단으로 선생님들이 아까 TTO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 온라인 프로그램도 선생님들이 직접 다 보여줄 수가 있고 억세스가 가능하니까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조수단으로 주로 사용이 됐었고 이제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온라인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텍스트북 허브가 되게 관심이 저도 있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수업 중에 모니터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필기하는 것하고 얘들하고 텍스트북하고 이게 잘 이렇게 싱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텍스트북 허브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애들이 태블렛을 하나씩 들고 맞습니다. 선생님이 표현하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기록도 해놓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안드로이드나 다 가능합니다. 아이패드나 윈도우즈 컴퓨터나 지금 다 그렇게 개발이 같이 동시에 되는 건지 아니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스마트폰도 가능한데 이건 너무 화면이 작아서 효과적이지 않고 그래서 태블렛 이상으로 그렇게 추천을 하고요. 뭐 안드로이드, iOS, 애플 관계없이 PC, 윈도우 PC, 맥 PC 관계없이 다 작동하게끔 그렇게 설명이 돼 있고 또 제가 직접 해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어떤 특정한 과목 한 과목, 한두 과목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모든 학생들 모든 과목에 이거를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아직 이게 모든 그러니까 CCO 텍스트북과 CCO는 모든 과목, 모든 학년에 대해서 다 적용이 돼 있는데 아직 이 텍스트북과 텍스트북 허브는 제공되는 그런 학년과 교과서가 아직은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 이 과목은 이 시스템을 한번 활용해 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선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CO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북 허브는 한번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아이디를 발급해 드려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회원학교로 등록되어 있는 학교에 한해서는 그렇게 아이디가 발급이 되니까 그렇게 요청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 네, 개인적인 경험의 질문도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몇 년 동안 아이들 애프터스쿨하고 저희 자녀들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서 사용을 해왔고 CCO는 이번에 대표님 만나게 되면서 제트라이를 이번에 하게 되고 또 BGA 본사 인터내셔널 담당자 린다하고 또 이메일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이렇게 스위치되다 보니까 조금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장점 중에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은 페이스에 맞게 여섯 과목은 3학년 거를 듣고 두 과목은 한 그래드 올려서 4학년 거를 듣고 이렇게 장점을 잘 활용해서 그 부분을 좋았는데 이번에 CCO는 가격 면에서 그레이드 원 킷을 하면 모든 것들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미 두 과목은 그레이드로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킷하고 그레이드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합해서 이렇게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레이드가 좀 다르면 또 좀 기다렸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본사가 지금 날씨 때문에 다운돼서 그래서 그 부분 마침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한 저도 이제 선생님하고 그 린다하고의 이메일을 제가 CC로 이제 봤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답이 아직 안 왔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선택해서 일부 과목들을 조합해서 할 수 있는 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과목씩 선택할 때보다 한 학년 걸 전체를 선택하면 조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거랑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가능한지라고 지금 여쭙는 건데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 한 학생이 정상적인 학습, 일반적인 학습 패턴에 따라서 가능한 학습 이수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이상으로 한 아이디를 가지고 그 이상으로 선택했을 때 이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염려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얘가 이걸 들었을 때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이해를 좀 저희가 양쪽에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올 때는 좀 제한이 있었어요. 워크북하고 이제 온라인 그거 외에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엔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저희가 이제 주문한 곳에서 이메일로 따로 이렇게 받아서 그리고 있었고 저희가 또 좀 더 사용하고 싶었던 그런 자료들을 마음껏 활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 리소스들을 모두 활용한다는 것은 테스트 어세스먼트나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외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상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따로 이제 그 페이퍼 상으로 오더해야 될 거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조금 또 따로 저희가 주문할 것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게 조금 그 이제 오늘 여러분들 그 기프트 가방에 있는 카달록에 보면 그 선택할 수 있는 텍스트북들이 다 리스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것 물론 텍스트북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그 뭐 시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출제를 직접 해서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제공되는 걸 온라인 상에서 아까 옵션2에서는 온라인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앤서 시트만 선생님들이 구입을 선생님용으로 구입을 해도 되고 거기에 다 리스트가 돼 있는 것에서는 선생님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그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기보다는 따로 또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초기에 그게 이제 그 물론 TTO에 있어요.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모든 학년에 모든 과목에 앤서 시트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TTO를 활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있는 건 맞아요. 앤서 시트가. 제 경험상 앤서 시트하고 테스트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냥 부가 자료라기보다는 그 학생들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학교들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것보다는 본인이 가르친 내용에서 그냥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압축을 하면 내가 직접 가르친 게 아니고 온라인 수업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시험을 보는 게 맞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성적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BJU가 이제 그 학점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지금 이제 스쿨을 또 앱턴 스쿨로 이제 시작하고 앞으로 이제 키워갈 예정이라서 학교 자체에서 성적표로 내는 거에 관해서는 BJU에서는 이제 AH이라고 해서 홈스쿨하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성적표를 내주는 것은 있던 것 같은데 혹시 학교에서 각 학생들의 성적을 이렇게 내도록 이렇게 내도록 성적표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준다든지 혹시 그런 시스템은 없는지 네, 그 홈스쿨링에는 홈스쿨링 내에서 그게 제공이 되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학교잖아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학교가 이런 커리큘럼들을 만들고 성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커리큘럼 트랙이라고 미국에서 운영하는 그 트랙이 있어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학교의 규모와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해서 유료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학교들을 위해서 학점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교과서와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공급을 하는 기관인 거지 이 책을 들었다고 해서 학점을 저희가 직접 인정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커리큘럼 트랙이라는 유료 사이트가 있긴 한데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카운셀링, 컨설팅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나눌 수는 있어도 저희가 직접 그런 것들을 개런티하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운영하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정말 좋은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좋은 것들이 있는 것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않 flexibility, 이게 어떤 삶을 Rotati'가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삶을 걸어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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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